서술어. 서술어부터 보겠습니다. 주성분이죠. 문장성분 중에 주성분이 되면서 주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와 같이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서속격 조사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라는 것은 주체가 어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거나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거나 그 자체가 어떤 자격 요건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람이는 요즘 컴퓨터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예람이는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배운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동사냐 형용사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어찌하다 냐 어떠하다 냐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것은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건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다. 그 사람은 주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너그럽다.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떠하다. 그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어 무엇이다. 농구선수다. 농구선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가 쓰인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쓰인 것이고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고. 이 경우에는 체연. 그렇지. 체연. 농구선수들 체연에다가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술어를 만들어준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서술어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릿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은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서술어 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에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부터 세 자리 서술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바로 갔다에서 여기 수업을 마치고라는 요소와 바로라는 요소를 모두 없애고 나서도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갔다라는 동사는 자동사로서, 자동사 뭔지 알죠. 목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주어인 우리는만을 가지고도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술어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한 자리 서술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알겠죠. 갔다라는 것은 다른 문장 성분보다도 우리는이라는 요어와 같은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하나의 문장 성분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보았다. 보았다 같은 경우엔 뭐예요? 그렇죠. 타동사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필요로 하게 됩니까? 목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주어와, 주어와, 그 다음에 연극을이라는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얘기했죠? 두 자리 서술어. 물론 여기에 부사, 구, 부사, 뭐 라든가 여러 가지 수식할 수 있는 녀석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고 부속 성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연극을 보았다. 이 세 가지 성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 세 가지 성분이면 세 자리 서술어? 아닙니다. 여기 서술어를 빼고 나서 몇 개의 요소가 필요하냐니까 두 가지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타동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람들은 주어 나왔죠. 그렇죠? 주어 나왔고. 자, 투쟁해왔다 서술어 나왔습니다. 투쟁했다. 그렇죠? 투쟁했다 서술어. 보세요. 그런데 얘는 자동사죠. 그렇죠? 틀림없이 자동사입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사라는 것은 주로 한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어하고 자동사 서술어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투쟁해왔다 만을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얘는 무엇과 투쟁하였는지 부사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까지 투쟁하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무엇과 투쟁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투쟁하셨나요? 무엇을 위해 투쟁하셨나요? 등등. 또 다른 어떤 문장의 요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쟁해왔어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을 갖게 되죠. 즉 뭐야? 또 다른 성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사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자리 서술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한자리 서술어인데 투쟁해왔다 같은 경우, 투쟁하다 같은 경우에는 두자리 서술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틀에 박히게 자동사는 한자리 서술어, 자동사는 두자리 이상의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교과서에서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장은 뭐예요? 독특하죠. 영어에서 간목, 직목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주다, 수여동사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주다. 그렇지, 주어선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다? 세뱃돈을 주다. 목적어 있죠? 누구에게 주다? 이거 부사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거를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수여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문장에서는 주다라는 동사는 주어와 부사어와 목적어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세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와 달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전 시절에 문제를 뚝 냈더니만 이게 문장 성분이 뭐냐 그랬더니 간접목적어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 반의 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속 터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부사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만 목적어고 그러니까 간목, 직목, 수여동사 이런 말을 우리 문법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한자리 서술어, 두자리 서술어, 두자리 서술어, 세자리 서술어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두자리, 자동사는 한자리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은 모국어 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럼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지금까지 동사를 주로 얘기했는데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자리 서술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씨가 곱다 한자리 서술어죠. 주어 서술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으나 생략해도 상관없죠. 반드시 필수 요소는 마음씨가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형용사는 한자리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자리인 경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우정은 같다 같은 경우에 같다라는 것은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우정은 같다라고만 얘기해서 절대로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뭐하고 같은데 보석과 같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또 집어넣어 주어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다 같은 경우에는 두자리 서술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에 있어서 자릿수를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의 명확한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두자리, 세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단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동사와 그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다른 것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서술어를 쭉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거죠.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의 주체가 되는 녀석. 이것들을 우리가 무엇, 누가, 누가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어들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문장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요.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하거나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주어일 경우에는 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에서를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는 않게 선생님한테는 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를 가지고도 사용합니다. 어, 보조사가 뭐예요? 아, 화납니다. 보조사라는 것은 조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렇지, 더 이상 설명 안 해. 보조사 플러스 주격조사, 두 개가 한꺼번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쓰일 때 주의하실 것은 띄어쓰기입니다. 보조사와 주격조사 모두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해서 쓸 수가 없고 의존적인 단어다 그랬죠? 항상 붙여 쓰게 됩니다. 얘네들 싸그리, 조사가 10개 붙은, 100개 붙은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생략되면서도 주어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경우, 잎이 무성하다, 잎, 주어죠. 주격조사 이스였죠? 나무가 더 커 보인다, 나무가 주격조사 쓰였죠. 그래서 여기선 이피가 주어, 나무가가 주어가 됩니다. 이가 기본적인 주격조사들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버지께서,께서는 뭐예요? 높임의 주격조사죠. 우리말의 중요한 높임법.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서가 나왔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하나의 단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라고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주어의 경우에는 애설을 사용해서 주격조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음악회가 끝나자 바로 집으로 갔다.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조사냐면, 너희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좀 다르게 집으로 가는 행동을 취했다라고 해서 뭔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더 내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보조사를 가지고도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낼 수 있군요. 주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장. 자신만이, 여기 어때요? 만, 보조사, 이, 주격조사. 여기 주격조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격조사만 하나 붙인 것이 아니라 보조사도 써주면 울었어.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한 문장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문장을 여러분들이 모구고 하자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신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와 달리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릇이 유독이라는 표현, 의미가 더 내포되게 되니까 이런 걸 보조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만이 모두 다 조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자신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체헌뒤에다가 다 붙여쓴다. 이거 띄어쓰기 문제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니? 했을 때 너 주어. 나 학교가 나 주어죠. 그런데 너가 너는, 나가 나는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를 붙여주지 않고 생략을 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구고 하자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이 주어고 주어는 이렇게 실현되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려워요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선생님이 좀 보조사라든가 이런 보조사와 주격조사가 함께 쓰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단체조어에서는 에서를 사용하는 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목적어.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그 동작의 대상이,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동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목적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실현시키느냐? 이렇게 합니다. 목적격조사, 보조사, 보조사 플러스,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의 생략. 어허, 똑같네. 주격조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자, 나는 먹는다 그랬는데 무엇을 먹는다? 목적어가 필요했죠? 과일을 먹는다, 목적격조사, 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지. 먹는다, 뭘 먹는다? 과자를 먹는다, 목적격조사, 를을 붙여줬습니다. 과일도 잘 먹고 과자도 잘 먹는다. 자, 잘 보세요. 과일을 먹는다하고 과일도 먹는다하고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다른 것을 먹고 있는데 과일까지도라는 더 덧붙어서 더 더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조사라고 얘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조사들은 각각의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생은 과일만 좋아한다 그랬는데 과일만으로 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을까지 붙여서 보조사 플러스 목적격조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넌 과일 좋아해? 과일을 목적격조사 생략했죠. 아니, 난 과자 좋아해. 이게 뭐예요? 을 생략했죠. 아동틱한 대화에서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조사, 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철수는 뭐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빼먹고 물론 주어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하겠네요. 철수는 과자 좋아해. 이렇게 하면 좀 재수없어지지만 좌우당간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법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생략했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생략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조사를 사용하면 잘못된 문장이겠지만요. 자, 여기까지는 뭐 쉬운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목적어가 투리상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왜 지나가는 사람 이름을 부르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 목적격조사가 죽였었어요. 문장이 어색한데요. 어색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어색하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고치죠? 그렇지. 왜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 이렇게 고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목적어가 뭐로 바뀌게 돼요? 관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왜? 사람을이라고 했을 땐 목적어지만 의로 고치게 되면 뒤에 있는 이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그래서 관용어가 됐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규는 나를 책을 주었다? 이건 뭐예요? 주다라는 수여동사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거 나왔네요. 그렇죠? 책을 주었다? 나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어색해. 우리 문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애개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동규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함으로써 목적어가 뭐로 바뀌게 됩니까? 부서어로 바뀌게 되면서 완벽한 더욱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됐죠. 우연이는 그 책을 두 권을 더 달라고 하였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좀 아동적이네요. 아동틱합니다. 우연이는 그 책을 두 권을 더 달라고 하였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생략을 해볼까요? 우연이는 그 책 두 권을 더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뒷부분을 생략하셔도 되죠? 우연이는 그 책을 두 권 더 달라고 하였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생략해버리면 어떨까요? 우연이는 그 책 두 권 더 달라고 하였다. 어색합니다. 조금은. 물론 조사를 생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어나 목적어를.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은 어색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좀 생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서술어 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봤고 목적어 봤습니다. 서술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없이는 우리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너를 하고 딱 멈추면 왜? 답답해. 얘기해. 좋아한다는 걸 싫어한다는 걸 떠난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렇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어때요? I love. 벌써 love가 딱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랑해. 가 딱 나와버리죠. 그러면 누구를? 나를? 나겠지. 눈빛으로 봐서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서술어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요. 주어와 목적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